여러분들 저희는 2019 캠핑 페어 킨텍스 박람회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본거는 좀 저렴한 캠핑카를 여러분들 노후에 일 마치고 퇴직하시고 나서 낚시 다니면서 두 부부가 아 두 쿠플 정도가 부부가 쓰기 좋은 캠핑카인데 요 저렴한게 하나가 있네요 블루스타 370 이란데요 자 가볼까요? 가격은 5900원 주가스 박람 5900원 입니다 저희가 캠핑을 한 20년 하면서 실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을지 없을지를 볼게요 차의 기능성이나 이런거는 다시 구입하실 때 상담하시면 될 것 같구요 저는 실적으로 사용을 했을 적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외관에는 어닝이 다 되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동 어닝입니다 수동 어닝 딱 봐도 수동 어닝이구요 수납장이 되어있어요 수납장이 되어있어요 수납장이 되어있어요 탐협에 앉아요 주세요 AFT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내보 공개 빠밤 незitzis suspects 이쪽에 보면, 이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침대인데 가로로 누우면 돼요. 물론 저 안쪽에 누운 사람은 약간 답답할 겁니다. 현재 보통 여성분들도 눕고 앞쪽에 누우면 되죠.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되어 있고 와이프는 여기 눕고 남자분은 여기 소파에서 자기도 해요. 소파에서.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장비가 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좋은 점이 여기다 이불을 넣어 놓을 수 있어. 아, 이동할 때? 네. 세트를 넣었고. 그치. 냉장고는 이쪽에서 다 마련되었고요. 이거는 이제 싱크대. 싱크대. 이거는 이제 가스레인지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 뭐 구탄, 프루스타나 이런 거 이용하셔도 되니까 사실은. 여기 있는 가스 넣는 것보다 뭐 프루스타나 이런 것들 필요에 의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전자레인지. 아이고, 미니 전자레인지 조그만 거, 귀여운 거 있네. 환풍구 있고요. 환풍구 있고요. 일단 뭐 요리하고 내기도 상당히 편한 시설입니다. 맘에 드는 건 요거였었어요. 화장실이 상당히 넓어요. 생각보다. 화장실? 어. 상당히 넓어요. 보시면 들어가서 자꾸 샤워가 할 정도예요. 어차피 병기는 요걸로니까, 그치? 응. 샤워는 이렇게 보고 하면 되니까. 이렇게 샤워할 정도로. 샤워도 할 수 있고. 세수도 할 수 있고. 응워도 할 수 있고. 응워도 할 수 있고. 앉아마라. 병기는 이제 요쪽으로 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틀어서 싸면 되고요. 어. 씻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. 예. 위에서 씻으니까. 노후에 이제 두 부부가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. 또 남자 혼자분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. 너무 비싼 거 필요 없고. 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문 닫아주라. 그리고 밑에 보면 냉장고가 있습니다. 냉장고 열어봐 봐. 이렇게. 어. 냉장고도 딱 들어갈 만큼.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. 딱 좋네요. 사이즈는. 사이즈 좋고요. 그리고 여기 옆에는 수납장 다 있고요. 네. 뭐 요거 당연히 이제 요것도 침대로 변환되는 거예요. 소파도 침대로 변화되죠. 소파로 변환되도 다 요기에 뛰어서 들어가갖고 변환됩니다. 테이블이 밑으로 깔리고. 응워도 조절하는 거 여기 다 있고요. 네. 소파로 침대로 변화해서 저희도. 근데 이거 잘 안 하더라고요. 안 하게 되고.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냥 여기서 누워갖고 이렇게. TV나 보고. 너 여기 자고. 집사람이 여기서 자고 막 그러기도 해요. 고령화 사회인데. 이제 퇴임하시고 이제 슬슬 한번 인생을 즐겨보실까 하시는 노부부한테는. 아이들 다 키우고. 따라다닐 아이들이 없는 거죠. 그러기에는 정말 좋은. 그러니까 제일 모빌에서 나온. 블루스타 37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여기 금방에 있는 것들이 가장 저렴해요. 이쪽으로는. 있을 건 다 있어요? 유튜브캐만들한테 좋아요, 구독, 봐봐. 많이 부탁드려요. 아이고 이쁘네요.